오늘 전남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전남형 학업 역량평가가 실시됩니다. 뉴스와 인물에서는 장석훈 교육감과 함께 이번 평가의 의미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육감님 먼저 전남형 학업 역량평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왜 도입하게 됐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학력 저하와 격차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향상 등 교육 회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중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학업 역량평가 이번에 실시하게 됐습니다. 왜 중3이냐라고 물으시겠는데요. 중3 초등학교 6학년은 전환기라 해서 상급 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초학력이 대단히 중요하죠. 중3의 경우를 보면 1학년 때인 2019년에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주제 선택 활동이라든지 또는 진로 탐색 활동 시험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됐죠. 그래서 190일 수업일 수 중에서 평균적으로 학교 간 날이 134일에 불과했습니다.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지속됐어요. 그래서 이 3학년이 3년 내내, 중학교 3년 내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3학년 학력 실태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자 이번에 이 평가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모든 학교가 참여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몇 개 학교가 이번 평가에 참여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라남도에 있는 250개 학교 중에서 18%에 해당하는 44개 학교가 표집해서 오늘 시험을 보고요. 나머지 학교는 오늘부터 3일간 자율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이 학교별 지역별 줄 세우기식 평가다, 이런 우려나 지적도 잇따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과거에는 똑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한날 한시에 전국적으로 시험을 받고 결과를 공개해서 이른바 줄 세우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교육적인 폐해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번에는 다릅니다. 각 학교에서는 문제 유형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시험 보는 날짜도 또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철저하게 비공개해서 서열화 줄 세우기 논란은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평가가 오로지 우리 학생들의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평가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까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될 거고요.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교수 학습 방법 개선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교육청 차원에서는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자료로서 활용할 겁니다. 이번 평가가 우리 아이들 성장의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로 인한 수업 차질 등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실까요? 겨울방학 중에도 희망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보충 지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약 70개 학교에서 이루어질 거고요. 진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예비 중1과 예비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입학 전 캠프를 열어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교대생 그리고 사범대생들 약 840명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과 멘토 멘티 관계를 맺고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2월 최대 2주간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 오셔서 새로운 학기 교육과정을 짠다든지 또는 필요한 연수 등등을 통해서 새 학기 준비를 정말 멋지게 충실하게 준비할 겁니다. 지금까지 장서공 전남도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